민 Hop 민 Hop 민 Hop 나도 신기하네 나는 딱 보고 김자가 먼저 적어지는 거야 네 저도 신기했어요 저도 어? 우리 아저씨 이름 못 적으려고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나 근데 내가 이렇게 아저씨 성자를 먼저 쓴 이유가 있겠죠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저씨가 뭔가가 더 중요해서 궁금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먼저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지금 우리 김씨 대주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든지 뭔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저보다는 대주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왜 이게 신랑분이 뭐 아니요 진짜 20년 동안 몸바친던 개인 회사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작년 7월 달에 거의 도둑 누명을 씨면서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 팔아먹었는데 그럼 잠깐만 카메라니까 사주를 나한테 불러주면 안 되고 적을까요? 여기다가 적어줘요 아 좋아요 아저씨꺼를요? 뭐 나와도 되면 나와도 되고 괜찮습니다 73년 나 이걸 부르면 안 되지 괜찮습니다 나와도 괜찮습니다 음색입니다 이거 성함이요? 저거 왼짜백이라서 죄송합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아저씨 미쳤네 예? 미쳤어 왜 가지 말아야 될 갑자기 미쳤다 하니까 아니 왜냐면 실수를 잘못 실수를 했다는 거야 살면서 내가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갔어요 아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진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탄탄대로를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실리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쳤단 말이라도 나도 아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있는 그대로 욕하셔도 되고 있는 거죠 미쳤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신랑이 누군가가 모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장 친구 측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다 얘기했어 누군지 알죠? 대략적으로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누명을 씌워서 쫓겨났다? 응 사실은 이 사람인데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소송권이 들어가 가지고 올해 한으로 이렇게 마무리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관제가 하나가 보인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관제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근데 이게 사실 그냥은 안 넘어간다 벌금은 내야 될 것 같고 돈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뭐야 물건 갖다 팔고 뭐하고 해서 뭐 일단 그쪽으로 된 게 법적으로는 처벌을 내가 형량이나 이런 걸로는 처벌을 안 받아 단지 벌금 쪽으로 만듭니다 근데 잘못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벌금도 될 수 있고 그쪽에 일부의 어떤 물건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되지만 괜찮고 근데 나중에는 그걸 다 알아 그쪽에서 이 대주님이 무고하게 이렇게 당했다는 걸 알아 누가 안다는 말씀입니까? 오너가 안다는 말씀입니까? 회사에서 알게 되죠 어? 그게 아닌데 이제 뭐 이해했냐면 나중에는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해 주겠지 그래서 안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관제는 지금 작년부터 들어왔던 관제고 올 한 10월 9월 10월이면 끝난데 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까요? 9월 10월이면 끝나고 네네 한 가을까지는 그 정도는 간다고 근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걱정은 안 하는데요 내려놓았거든요 못 받으면 말아버라 이러면서 그것 또한 우리 업이다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괜히 그러니까 그거만 내려놓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인지라 또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퇴직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아니 20년 동안 이랬는데 퇴직금을 안 준다는 게 근데 이제 그거는 법으로 해야 될 문제지 그쵸 그쵸 그럼 한 찬바람 불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쭉 꺼낼 수도 있어 그 소리가 나와 찬바람 불 때쯤에 모은 게 다 해결이 돼 끝, 끝 마무리가 안정이 되고 괜찮아 그리고 여기 엄마는 요즘에 뭔가 모르게 콧바람이 들었다 그래 저가요? 콧바람이요? 뭐가 요즘에 재밌나 봐 재밌는데요? 아냐 아니요 진짜 우리 애기가 그러는데 엄마 뭐가 좋다고? 아니요 쌤 하루에 12분도 변덕이 살기 싫다 음악 들었다가 춤췄다가 살기 싫다 이랬다가 낮에는 기분 좋았다가 밤에는 살기 싫었다가 이게 들쑥날씩이네요 음 그거는 본인이 신경 정신적으로 이렇게 신경쓰는 게 있고 집안에 누구야 이게? 여자분 돌아가신 분? 집안에 한 2년 2년 이렇게 됐다고 속에 나오네 저희 친정아버지인데요 아버지야? 네 지금 햇소리 2년째인데요 2년 딱 됐군요 네네 안 즐거운데요 79년동안 지금 살고 있지만 즐거운 거 그 끼는? 뭔 끼요? 엄마 끼? 제 몸에 뭐 끼가 어디 있습니까? 쌤 진짜 없어요? 네 노래방 같은 데 잘 안 다녀요? 돈 아까워서 안 가면 한 번 가면 뽁뽁고? 한 번 가면 보통 한 시간 부르잖아요 두 시간까지 가능하잖아요 저 혼자서 세 시간 부르고 싶은데 한 두 시간 부르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 그게 끼지 그러니까 여권이 허락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지 끼를 자제하고 이런 거를 본인이 자제하는 거지 내가 끼가 없는 건 아니지 쑥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부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안그러면 그런데 자식이 둘인데 자식이 둘인데 그래요 큰아들이 지금 제일 내가 볼 때는 딸 자식도 문제지만 큰아들도 문제고 이쪽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 그러니까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냥 무자식이 상탈지라고 자식을 안 낳고 살았으면 나이가 몇 살이야? 하나는 지금 18이고요 고이고 하나는 열다섯 그러니까 고2 중2 위에는 아들 밑에는 딸 아래요 내 딸 이렇게 적잖아 여긴 자 우리 딸도 말도 안 듣고요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얼굴에 화장만 해서 아가 벌써 공부에 이게 안 들고 이게 뭐 뭐 지금 코로나보다 코로나가 굉장히 시국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뭐 질병 위기가 올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그랬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중2병이야 중2병이요? 공값 부른데요? 아니 아들한테 중2병을 좀 뒤다 보니까 딸님이 중2병이 그냥 공가요 진짜 딸도 그러니까 그 중2병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얘도 이렇게 원래 딸이 눈물이 되게 많은 애야 그렇죠 딸이 눈물이 많고 마음도 여리 그러니까 눈물이 많은 건 여리겠죠 그래서 그런 적인데 시기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공값 부른데요 질풍노도 하신다 어른 아닌 어른이다 하는 거 모든 게 이제 불만이고 막 그럴 적이고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더 좋고 막 이제 그럴 때 어디도 같이 가자고 그래도 엄마 나는 안 가 친구들하고 놀아 이런 시기야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와 그럼 아들은요? 얘는 왜 이렇게 항소고집이냐 고집세지 응 하후 아니 근데 이 아들은 좀 공부를 좀 시켜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시험을 좀 보라고 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면 뭔데 지금 특목고를 다녔는데 그 뭐야 시는 우리나라가 싫다네요 그래서 떠나라 그럼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아니 잠시 떠나는 건 떠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가서 오래 살고 그러는 거로는 안 나오죠 그럼 잠깐 갔다가 유학 위주로 이렇게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만 아니 지금 직업으로 지금 특목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가 뭔데 건축 디자인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돼요 이제 뉴질랜드라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교육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한번 신혼 공부는 취미 없고 근데 얘는 외국 물은 아니죠 물을 먹고 살 팔자는 아니죠 사실 자기 생각이 그렇겠지 그렇죠 근데 자기 내 생각은 그러면 나는 일본 가서 장사하면서 탁 해서 한국이 싫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건 내 생각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여권이 다 만들어져 모든 여권이 다 뒷받침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들의 생각이고 아들의 희망사항인 거야 근데 얘는 외국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야 잠깐 갔다 오고 이런 거 물고가 잠깐 경험은 괜찮은거죠 그렇죠 그런 거 괜찮은거 그리고 이거 아저씨꺼는 9월 10월이면은 마무리 된다 소리 나오고 확실히 마무리가 끝납니까 딱 딱 법적으로 다 이제 딱 끝날 거 같아요 아직까지 6개월이 안 남았네요 그거 되게 기다려요 쌤 아직 반년이라도 6년보다 가깝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달에 1년처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은 이게 빨리 끝날 거 같은데 뭔가가 자꾸 걸리죠 긁어넣으면 진짜 그쪽에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계속 걸어요 그러니까 원래 끝났으면 지금 뭐 3월 3월 이때 끝나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는데 계속 걸어요 그쪽에서 또 뭔가 이의제계를 놓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돼서 끌고 끌고 갔는데 여기서도 또 해고 그러다가 그게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그게 한 6개월 더 잡아라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확실히 찬바람 불면 끝나는 걸로 그럼 뭐 대주는 뭐 건강상으로 다른 건 없을까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대주는 건강상으로 간이 안좋고 요즘 하도 일을 그때는 자기가 뭐지 그거 현장 소장삼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은 뭐 간이 안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선전적으로 오장육보가 좀 작아요 아 오장육보가 작다고요 저는 큰데 그러니까 이제 꺼내서 봤어요 아니요 남편보다 박은 많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뭐 간도 그렇고 심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모든 내장들이 작죠 살짝살짝이 좀 작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장거리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는 좀 힘들어요 무리가 가겠죠 뭐 애들은 별 그거 없죠 중2병은 뭐 내리도 보고 근데 사실은 애들은 저는 잘 안 봐줘요 왜냐면 애들 이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애들은 제가 그냥 그렇게까지만 얘기했으니까 괜찮고 아저씨 문제는 뭐 9월 10월이면 해결된다는 소리 나오고 저는 저는 뭐 특별히 뭐 엄마는 특별히가 없어 그냥 나는 내 스타일에 살아 아 저 어디 뭐 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정말 하휴 근데 아니 19년동안 집에 있어가지고 근데 엄마는 네 다니면은 말라봐 산대 구설수가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럼 하던 거 이거 아저씨 이거 될 때까지는 그냥 그냥 보필하면서요 혼자 버리가 먹기 살기가 힘드니까 저라도 좀 보탬이 참 착하다 근데 아니요 19년동안 놀다가 이제서야 나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신랑이 이제는 저거 때문에 힘들다니까 이제 또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애들 참 착하지 19년동안 놀았잖아요 19년동안 그러니까 착하지 그게 뭐가 착해요 남편이 19년동안 미 살린다고 엎드려 드려야 될 판인데요 그래서 일은 특별히 한다고 소리는 안 나와 본인이 일을 특별히 다닌다 소리는 안 나온다고 네네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된다고 하기 싫은데 같이 그래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아 저는 남편하고 집에 있는 것도 붙어 있는 것도 싫은데 뭘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어 19년동안 죽지 못해서 누구는 뭐 자식대로 산다고 하는데 저는 죽지 못해서 근데 오히려 나가면은 더 편해 같이 하면 아 같이 하면 싫은데요 저는 뭐 싫으면 뭐 싫다고 한다고 안되는데 파바가 나중에 이제 나 찾아오지 아니 지금도 졸혼을 꿈꿈해서 막 살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저희 친정어머니 건강상만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선생님 얘기가 없으신 거 보니까 무난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낸 거하고 무난하고 내가 아까 오자마자 얘기한 것처럼 그 대주님만 신랑만 신랑이 그 문제지 아 네네 이름하고 저기 나이만 쓰시면 돼요 네 잠깐만요 업님입니다 대주대입니다 아니 하도 아프다고 그래서 그 영상이 아니 내 그 얘기야 이 엄마는 무릎 다리 팔 어깨 안 아프다는 소리가 없어 대단하십니다 어 어저께는 요기 아프다가 아휴 아휴 아니 엄마는 그래 어저께는 요기 아프다가 오늘은 여기 아프다 엄마 오른팔 아프다며 아휴 여기도 아팠지 근데 여기가 지금 더 아퍼 이래 그렇죠 엄마는 지금 근데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그런데 내가 왜 온몸이 아프다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뼈나 관절이나 이게 약해요 근육이 그렇죠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거의 목에 살린 테니까 몸이 많이 그렇죠 복사가 된거죠 예예 다 저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거야 우리가 귀찮아 아휴 힘들어가 입에 뱀 것처럼 아휴 아파 아휴 아파 이게 그냥 푸념처럼 그냥 나오는 거야 진짜로 크게 안 아퍼도 엄마 예예 어머니는 아휴 아파 네 이게 뱀 거야 그렇죠 습관이 되고 근데 딱히 어디 큰 병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래도 평생 사시면서 뭐 병치레로 병원을 가서 수술하고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이분은 수술했는데요 어디요 양쪽 어깨랑 다리 양쪽이랑 네 그러니까 큰 병이라는 거는 내장 네 암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런 게 안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네 손이나 이런 거 일하다가 다치면 수술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게 아니라 큰 병이 없다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지금까지 이게 의술이 좋아졌어도 끝이 안 좋잖아요 암에 걸리면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런 큰 병은 없다 이 내적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시고 그런 거는 안 보여요 이분은 그러면 아직까지 명은 뭐 죄송합니다 하도 아프다 아프다 그러시니까 그래도 오래 가셔요 괜찮아요 오래 가셔요 오래 가신다고요 오래 사신다고 예예 오래 가신다고 오래 가신다는 거는 80은 무난히 넘기실까요 그럼요 아프다 아프다 해도 오래 가시네 예 최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사드려요 그럼요 그게 그게 효녀예요 돈 많이 준다고 아니요 돈도 안 드리는데 그냥 어디 나가서 진짜 밥을 먹더라도 그냥 김치찌개를 시켜 먹어도 그냥 그게 알겠습니다 살애생전에 잘해도 되나 그렇죠 참 신기한 애가 들어오자마자 김씨를 딱 생기고 그러게요 엄마가 제일 중요한 게 이쪽 김씨 내 엄마 김씨 딱 둘이네 정말 용하십니다 김을 왜 적지 나이신데 나도 모르게 김을 적은 거야 엄마는 이거 아저씨 것만 해결되면 그래도 근심은 없어 애들은 어차피 커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당으로 일을 나가고 있는데 항상 위트위트하거든요 네 저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제 생활비는 끊겨버리면 이거는 당장 나가야 될 돈이 달달이 이렇게 딱딱딱딱 나가야 될 돈이 몇 백인데 저러다가 아차 해가지고 들어 놓으면 이거는 그 생각도 막 해보고 오히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지 금면성이 좋아요 성실하죠 진짜 성실한 사람 집 회사밖에 모르죠 밖에서 바람을 펴는 잘해 줘야죠 잘해 주고 싶은데요 왜 보며 팰까요 여보 돈 벌어다 주는데 패면 어떻게 해 아니 시어머니한테 하도 고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편을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를 이제 남편한테 좀 풀은 거 같아요 그럼 안 되는데 돈 벌어 오는 사람 패지 마 패요 패다가 잘못 패가지고 피낸 적도 있고 패지 마 집 나가 그러다가 제가 집 나간 데서요 본인은 있고 근데 진짜 여기 엄마는 네 죄송해요 내가 나갈 거 같아 내가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고 싶어요 네 있어라 내가 나갈게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 대주도 많이 진짜 외로운 사람이야 저 더 외로운데요 여기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진짜 저 차라리 남편이 없으면 외롭다 술이나 안 해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도 그러면 남편이 있는데 외롭다 자 그러면 남편이 있어서 좋은 점 남편이 있어서 좋은 점 19년 동안 먹고 놀았지 그렇죠 그거는 감사하죠 엎드려 막 절을 해야죠 근데 남편을 패 아니 그냥 여보 이렇게 패는 게 아니고 잘해줄 때는 잘해주죠 그러니까 그냥 잘해줄 때처럼 계속 잘해줘야지 좀 잘못했다고 때리고 아니요 그냥 매일 패는데요 조선이 김치 조선이 덮고 화내시겠다 매일 패는데요 남편은 네 말로만 말로만 듣던 진짜 악녀네 악녀 저요? 악녀는 아닌데요 악녀지 아니 그 팬다는게 밥은 먹이고 패요? 네 간 안 잘까봐 헛게도 불우르면서 막 매가면서 패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몸에 좋은 헛게 먹여 뭐 밥 다 먹여 뭐 비타민 뭐 루테인 다 챙겨 먹여 먹이면서 패는데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패는 게 습관이겠나 봐 그런가 봐요 그게 애정표현인 거야 그러면 본인은 그러니까요 그 애정표현을 본인은 근데 이 양반은 더 웃긴다 맞으면서도 좋대 좋대 맞다가 피 났는데도 좋대 승질내도 도망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볼때기에다가 뽀뽀를 한 열 몇 번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 맛에 맞나 보다 그게 애정표현인데 본인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 안 하고 이 마누라가 내가 마누라한테 그거 사랑을 못 주니까 이딴 식으로 내한테 그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적당히 패요 이제 그렇다고 야 먹일 거 다 먹이고 소화대라고 패는 것도 아니고 참 신랑 분이 대단하다 19년을 맞고 사는 거잖아 처음에는 안 때렸지 네 때린 거는 그러면은 애들 낳고 한 10년 10년 정도 됐겠다 네 네네 좀 덜 때려 나이 먹으면 이 사람도 뼈 약해져 저도 뼈 약해요 덜을 때려 그리고 큰 걱정은 없어요 사실 아저씨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으니까 좋네요 그래도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 좋은 거 보면 딱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냥 인연 그대로 욕도 해 주시고 뭐 저보고 악녀라고 그러셨는데 집에 가서 아니요 욕해야지 뭐 얼마나 내가 잘못해 욕해 줄 게 없고 뭐 제가 뭐 잘못을 하면 야 이네가 정신 차리라든가 아니 정신 차릴 게 없잖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또 이 마음에는 그래도 내 가족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지켜요 그렇다고 엄마가 어디 가서 바람피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막 나가서 뭐 이런저런 남자 만나고 다니고 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진짜 뭐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정말 남편한테 못할 짓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펴락하면 나가죠 그것만은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저는 진짜 전부 다 욕도 나와요 욕할 짓이 없고 진짜 근데 아직 그만 패라 그래 너무 많이 때리지 마 신랑 알겠습니다 맨 안 패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네 그래 좀 줄여 줄여 그럼 그럼